제가 또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다 무슨 컨텐츠를 준비해야 하냐? 지금의 눈쟁이가 있게 해준 솔직히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워치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IT 유튜버로서 접하신 분들은 이제 오버워치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또 한 따까리 했어요 그냥 한 따까리 한 게 아니었지 이 IT 86점 찍고 했었는데 한국 서버 한 자릿수까지 갔던 바로 그 게임이 섭종을 합니다 섭종 10월 4일날 서버 종료로 하고 이제 오버워치 2로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이 되기 전에 어 잠깐만 나도 모르게 라이어 클라이언트를 켜버렸네? 아무튼 다시는 접속하지 못할 그 게임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 1, 2, 3번으로 무기가 왜 안... 아하 오버워치는 무기가 고정이었지? 아하 이게 적응이 돼버리네 어? 슬라임 이 사람 누구지? 뭐지? 누구지? 오랜만에 접속했다고요? 누구셨더라? 아니 내가 여기 친추창에다 보면은 한 명 오버워치 플레이 중 질푸다 와 랭커들이다 와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야씨 오 다리야? 오 센스가 와 잠깐만 짖어진다 와 지져진다 야 근데 뭐야 오랜만에 하는데 왜 이렇게 자람? 방벽 쓰는 거나 이런 것들 뭐야 역시 랭컨인가? 아니 나 정크래 하고 싶어 아 근데 나 혹은 나쁘지 않은 거 보여드리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약간 감이 좀 이상한데 아아아아 와 아니 으아아아 으아아아 잠깐만 할 수 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파allas 아眼 아 redu 이거 어디에 1.4준이 으하하하 여기는가? 아이 우아아아아아아아 아무것도 못하고 말렸는데 차라리 힐러를 안겨 낫겠는데 탱거가 젤 못하는 포지션이라 어 뭐야 딜러 6분 큐네? 이 ㅅㄴ 맥켜줘와 오오오 둠피아 와아이 둠피씨 아이잉트 캐릭터 진짜 아우 이 ㅅㄴ 진짜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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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같이 죽자 와아아 트랩 아하하하하 딜러 키우 잡혔다 아 뭐야 왜 무사지 아니 게임 안해 게임 키니까 프레임이 24라니까 프레임 드랍되면 움직이지도 못하시나봐요 패작인가 봐 아니 Q가 잡혔는데 트롯에 걸렸는데 아니 게임을 안하는데? 프레임 24나온다고 하면서 게임을 안하는데? 아니 오버워치가 패작이 있어요? 아니 내일 끝낼 때만 해도 패작? 뭐 있긴 했어도 저 정도 수준은 아니었네 다들 왜 이 새끼 이 새끼 게임 안해? 어 뭐야 아 에코구나 나 이 에코 인게임에서 처음봐 아니 내가 던지고 싶어서 던지냐고 뭐 뭔 소리지?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거 아니야? 프레임 떨어지면 키보드가 안 움직이시나봐요 아니 프레임이 20산데 게임을 왜 게임을 어떻게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답질을 하셨어야죠 어찌될 건 민평 아니에요? 펀까지는 안 되겠다 아니 그냥 아바렉라도 죽이고 있어요 아예 빨리 민평가 안 되겠네 스포퍼 4천 2점으로 야가리를 타는 거라고?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아니 12분 기다리면서 Q가 잡혔는데 트롤이 있어 아니 오버워치 원 족장해버렸네 진짜 아니 이 새끼 뭐임? 프비공도 아니네? 뭘 당당하게 프로필 까놓고 있네 ㅈㄱ 먹게 돼 진짜 개또라이네 메인하면 왜 이렇게 영정 사진 깠냐고? 하하하하 뭐 시작할 때는 웅장했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처음에 이 아케이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게임 나쁘지 않았는데 섰다 뭐야? 뭐가 섰다는 거야? 에이 쟤 알죠? 수문불건 찾기도 할 수 있어? 차라리 이거랄까? 뭐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? 아아 아 다잡아드림 어? 금방 소리가 들렸던 뭐야 어어어어 징그러워 아니 다시 곧 근데 저렇게 큰데 잘 안보이네 어? 벌써 1분 남았다고? 아니 뭐지? 아니 위로 갔는데 아니 집 어디 있는 거임? 에? 아니 이런 애가 왜 안보임? 맵 바깥에 있는 건가? 이번엔 내가 숨어보는 거야? 한 번 숨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크다고? 어? 어 잠깐만 1대는 못 움직이나? 안돼 아니 얘는 너무 잘 보이게 아니 너무 잘 보이게 아니 이게 아 걸렸다 이거 에코 한 파도로 제가 다 잡아보겠습니다 신캐 어 제가 비니 돌려있어 2명 남았는데 2명 남았는데 아니 이 ㅅㄴ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어디 있는 거야? 와 저기 있다! 아악 아 이겼다고? 그래? 노잼이다 아 잠깐 한 소감만 얘기를 하면은 망했네요 저렇게 망한 게임을 붙잡고 트롤을 하는 것도 진짜 징글징글하다 어지간히 시간이 남아도는 개백수X인가 보네 한 20분 큐를 기다려서 트롤을 한다? 거의 정신병자나 다름없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버워치2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될 것 같고 지금 오버워치1은 뭐 세기말이기도 하면서 뭐 그렇다보니까 그렇네요 과거의 그 느낌 이제 사라졌다 사연하라 2대 보자 역시 흠겜은 발로란트지 흠겜은 발로란트다 발로란트가 미래다